아 근데 이거 오늘 안에 다 깰 수 있나? 아 일단 현황은 다 놨는데 오늘 안에 깰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게 제일 문제 DLC를 샀습니다 오오 이게 그 꾹누른 타일이구나 그리고 올 때 떼고 어 도착할 때쯤 어 뭐야 따로 더빙은 안 할게요 좀 남사스러워가지고 홀드를 소개합니다 딱 봐도 꾹누르는 타일이겠죠 은근 쉽다고? 그래? 마지막에 떼는 거는 약간 그거랑 비슷하네 스쿠패스? 그거랑 좀 비슷하네 뉴 라이프 아 바로 실전이구나 아 바로 실전이구나 아 맘에 안 드는데 아 맘에 안 드는데 아 맘에 안 드는데 아 어 헷갈린다 아 저런거까지 다 나오네 구간통과 뭐 구간포펙트 약간 이런거 깼다 깼다 전분음표 상승 박자가 개갔네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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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박자는 대체 왜 만들어 놓는거야 뭐야 아이 자마시대 고멘 내 이름은 찰나야 너에게 미드스핀에 대해 알려주러 왔어 아는데 오케이 바로 보내버리고 아 아 아니 아니 노래가 왜 이렇게 난해 어리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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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champagne 어어 노래 난에에인거 봐 씨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한번 깨야 되나? 와 설마 이렇게 깨우면 다시 아 체크포인트 아 시 아 시 아 시 아 아 아 아 이거..이건 또 뭐야? 아니 저건 또 뭐야? 이게 뭐놈? 이게 마지막이겠지? 어? 끝난거지? 어 그렇네 끝났네 더빙하면서 할거 아니면은 그냥 갈까요? 사실 더빙하기 싫은데 힌트 하나 정도는 드릴게요 경기 방식은 이래 저기 보이는 섬에 먼저 도착하면 돼 쉽고 간단하지 결승선에서 보자고 보이 다섯번째요? 얼마 없네? 아 뭐야 이렇게 가 뭐야 힌트 없음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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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s 리듬세상같다 아 이거 리듬세상같다 이거 까다로운 삭막경 하이파이브 아 진짜 이거 리듬세상같은데 세개를 모으세요 오 끝난거 아니야? 저기까지 가야돼? 아 아니구나 기억하세요 아 뭐야 아이씨 나 기억못했는데 어 뭐야 이것도 아 대신 느리게 움직이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좀 별로인데 이건 정답은? 정답은? 3이 3이지 8x2 16이죠 이거 아 저거 한번에는 통과 못했으면 난 진짜 정답은? 아 아 정답은? 정답은? 어 괴상한 박자 아 진짜 제발 아니 저건 동체시력 해야 되는거 아니냐? 성을 지키세요 아 오 이거 완벽한 플레이네 안개조심 아 아 그렇지 사라지는 길 어 오케이 어 일단 통과는 했어 정답은? 아 잠시만 기다려 아 아니 야 이건 반칙이지 이건 반칙이지 아 이거 10이다 아 아니 난 저런 갑자기 저런게 나올 줄 몰랐지 들키지 마세요 어 아이씨 아이씨 아 아 아 아 모르겠다 일단 넘어가면 됐지 일단은 거의 다왔어요 집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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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와 뭐야 구간 개 많다 일단은 이제 Finn 깼으니까 뭐 무슨 쓰읍 이가 어어 뭐야 왠.. 반 범 심 된 뭐야 진짜로 이긴거 맞나? 모르겠는데요 뭐여 뭐야 이거 미로야? 미로 헤쳐나가야돼? 여기가 여기가 4단계네 오케 오케 3rd 선 3개의 태양 세 번째 태양? 오! f**k! 기들기들 아! 아! 꾹 눌러야되는데 아우 아우 전만 어렵다 아우 질병 2 4 1 5 5 6 6 아, 아, 꾹 누르는 거네? 아, 바깥으로 도는... 오케이오케이오케이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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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잘 넘어갔어. 오케 잘 넘어갔어. 오케 잘 넘어갔어. 오케 연출했네. 오케 잘 넘어갔어. 오케 잘 넘어갔어. 오케 잘 넘어갔어. 오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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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됐다 어, 됐다 뭐야 뭐야 아니, 휴, 아니 뭐야 와 아니야, 아니, 아니 어, 뭐야 여기, 아니 아, 침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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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어떻게 해야돼 아 오케이, 오케이 어 오, 어 어 뭐, 여기 뭐야 오, 뭐야 뭐야 자네의 발칙한 모험도 이제 여기서 끝이라네 뭐야 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 녀석 정이 있구나 오 뭐야 오 좀 감동인데 아이고 스토리 다 읽을걸 뭐야 너도 너도 좋아주는거냐고 아니 넌 오지마 너 오지마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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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보단 낮다 아 아니 뭉개기 장인이라니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뭉개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어우 손 가까워지는거 봐 이거 끝 아니겠지? 끝이야? 어? 이게 끝이야? EX 있어요 좋아 자네가 이겼네 팀의 전달이 끝났군 오 연출인가 저런거 하는거 이렇게 나오는거 어 EX 버전은 화면 아래쪽에서 해볼 수 있을거야 음 뭐구나 어 어 잠만 왜케 많아? X 됐다 난 하나있는줄 알았는데 X 됐다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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